자, 여러분 257편입니다. 55번 구분건물의 등계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등기발 때 좀 언급을 했는데요. 틀린 건 했을 때, 거기 1번의 공용부문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계해야 된다. 우리가 공용부문은 구조상 공용부문이 있고, 귀약상 공용부문이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부문 복도계단은 등기대상이 아예 안되고, 귀약상 공용부문은 등기대상이 되는데 표지에만 두니까 물건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틀린 건 했을 때, 1번은 공용부문은 구조상 공용부문은 아예 물건면동이 안되고, 귀약상 공용부문은 표지에만 두니까 그것 또한 물건면동이 안돼요.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번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타른다. 맞고, 자, 구분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하지 못하고, 공용부문은 구분소유자의 전유공이 맞고, 자, 56번은 안되면 되고요. 넘기시면, 자, 57번 문제는 대지꽃는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랬죠. 그래서 건물등기부에 대지꽃는계에 딱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일동전체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뭐예요? 각자의 101호, 1025, 201호, 2025, 각 919 이런 식으로 전부가 1등기 기록인데, 어디에? 자, 이 일동전체표제부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전유부원표제부 하단부에는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등기를 하면, 대지권 표시등기를 하면, 자, 우리가 대지꽃등기를 마치게 되면, 자, 건물등기부에 등기하면, 일체성의 등기를 건물등기부에 잊었는기야, 조단권 등기하면 땅까지 흐리기 미친다 그랬으니까, 어디 이렇게 건물등기부 등기기록의 대지권, 이런 식으로 대지권 등기하면, 이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등기부 어디에다가, 이 값고, 해당고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점세권, 대지권, 뜻등기한다. 자, 맞고, 그 다음에 2번, 대지권 등기할 경우에 건물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 있을 때는, 건물만의 뜻의, 자,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부기등기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 시금 뭐예요? 자, 을구에다가, 자, 1번에서 무슨 등기? 1번 전세권 등기 만약에 하면, 이 전세권은 1-1번에서 건물만의 등기, 자, 임, 이렇게 부기등기로 취지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등기의 기로에 건물만, 대지권, 건물만, 저당권 없다랬죠? 왜 그랬죠? 그래서 일체성의 원리, 여기 대지권 등기하면, 이 값구나, 일구의 등기면, 토지 등기면 안 해도 효력이 미치니까, 우리가 일체성, 뭐하고 뭐는, 이 구분건물 전유부분과, 이 대지소유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으니까, 대지권 등기 이후에 건물만 하면, 건물만 하면, 건물만이니까, 부동산 일부란 얘기죠? 그래서 건물만, 부동산 일부에, 자, 뭘 못한다?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한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대지권 등기가 경위된 후에는, 건물만의 전세권 당했죠? 왜?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 물건이 가능하니까, 전세권이 있다. 그 다음에, 자, 토지 등기부의 별도 등기겠다는 뜻의 등기는, 일동건물 표지에 부해하는 경우와, 전유분 표지부, 절대 일동건물 표지에 부해 안 해요. 어디다 해야 해요, 이거? 여기 대지권의 표지 등기 아래, 여기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음, 항상 전유분 표지에 부해합니다. 자, 58번은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 가능하다 하게 되면,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니까요, 부동산 일부에. 용의 물건뿐이 없어요, 용의 물건. 그래서 이 중에서 용의 물건이 나오는 건 무엇뿐이 없어요. 이 전세권뿐이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다르죠. 자, 59번을 별표하시고, 59번을 별표하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자,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할 때는,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뜻을 기록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대지권 표시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자, 구분건물에 해당하니까. 자, 할 때는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의 부속건물에 대한 뜻 등기도 한다. 그 다음에, 자, 2번 대지권 등기 이후에 건물만의, 건물만의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대지권에는 뭐예요? 대지권에는 전세권등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만의 전세권이 있다지. 3번에 대지권, 통권을 시고, 건물만, 조당권, 자, 있다가 아니라 없다랬죠? 자, 전세권이라 할 수 있는 전세권, 건물만 전세권이 있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을 이제 구별해 보면, 대지권의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대지권등기 이후에, 건물만의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자, 2번과 3번 다 뭐예요? 맞는 얘기다. 근데 4번은 이제 뭐예요? 건물등기부의 대지권 등기 하죠? 그래서 이 건물등기부의, 자, 일동건물 표지회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이 전입원 표지회부의 대지권 등기 하게 되면, 이 토지등기부, 사항란에, 갑구나, 을구의, 대지권 뜻등기, 대지권 있다는 뜻,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표지회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지권이라는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디에 하는 거라고? 그건 사항란에 하는 거예요. 사항란, 갑구나, 을구의 한 단위예요. 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표지회부에는 그냥 대지권 등기, 갑구나, 을구에는 대지권 뜻등기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대지권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본을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에 가름한다. 중요하진 않고요. 원래 만약에, 자, 이렇게 토지가 하나에다가 구분건물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권고사항이지, 무조건 그런 거 아니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토지 두 개 위에, 이렇게 두 개 위에, 건물, 집합건물이 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를 다 쓰려면, 편의표, 칸이 부족하니까, 이 일련본호만 적음으로써, 뭐예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에 가름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참고로 보자. 자, 60번은 안 풀어도 되고요. 넘겨보시면, 61번을 별표합니다. 61번을 별표하시고, 자, 거기, 61번의 구분건물에 관한 뭐예요, 별표하시고, 툴명도 틀린 거랬어요.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추면, 독립성을 갖출 때는, 구분 점포 하나마다, 각각의 뭐예요, 자, 보존능계 할 수가 있다, 구분건물을 할 수 있다, 이 게요. 자,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 게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구분건물로 뭐예요, 할 수 있다, 왜,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죠,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2번에 뭐예요, 객관적 요건을 갖췄죠, 1번과 2번을 비교할 때, 1번은 할 수 있다, 그랬고, 2번은 뭐해야 되니까, 하여한다고, 그게 틀렸다니까,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관적 요소가, 그러니까, 이 주관적 요소라는 게 뭐예요, 소유권자가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 그냥, 그거 일반 건물에, 뭐예요, 임재사업을 하면 되고, 사실, 임재사업을 하면 되니까, 임재사업을 하면 되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객관적 요건을 가졌다 해서, 무조건 구분건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일반 건물을 할 수도 있고, 구분건물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구하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인청을 받을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항, 공지사실 등에 의해서, 그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을 때는, 실질심사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심사고, 절대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고, 자, 그, 형식적 심사만 해요, 뭐만 한다고, 형식적으로 심사만 한다, 절대 뭐라고, 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뭐라고,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 자, 기본 뭐예요, 형식적, 이 형식적 심사를, 기본 제도로 합니다, 절대 뭐가 없다고, 실질심사라는 것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실질심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구분건물의, 집합건물의, 귀약성 공용부분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 부분의 소유, 보존능력할 수 있다, 귀약성 공용부분은, 뭐예요, 귀약성 공용부분이 있죠, 일권한 육전을 갖춘 경우, 자, 일정한 뭐예요, 육전을 갖춘 경우 있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뭐한다는 게니까, 한마디로, 자, 귀약을 설정해놓고 있죠, 이제 귀약을 설정해서, 귀약성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유 부분으로, 자, 팔아먹지 말라고 했다가, 했다가, 이제 귀약을 모한 다음에, 폐지를 하고, 우리 팔아먹자 하게 되면, 다시, 뭘 만들어야 되는지, 보존능기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지금, 자, 전유 부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귀약을 폐기하면, 팔아먹자 하게 되면, 그 표제만 뒀었으니까, 뭐예요, 자, 당연히 뭐예요, 갑구를 둬야 된다, 그래서 보존능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일동거물에 속하는 구분거물 중에, 일부만의 보존능기 할 때는, 나머지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것만 하려면, 다른 사람은 뭐래도, 표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게요, 자, 62번을 별표합니다, 대지권에 등계가 하는 설명료,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그 대지에서 갖는, 자기 명의로 된 소유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전세권도 되고, 임차권자도 된다, 네게요, 그래서 이, 자,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 4개의 권리의 공통점은, 이 토지의 관리, 갖는 공통점은, 그 땅에 의해, 건물을 수유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갖고 있다, 아니죠,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는, 4개다, 그 4개가 뭐라고,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뭐라고, 임차권, 이기입니다, 임차권, 우리가 이것을, 자, 이걸 우리가 대지권의, 대지권 종류이기입니다, 자, 2번, 건물의 등기부, 표제의부에 등계하고, 그 권리목적인 토지기록에, 해당구, 해당구에, 대지권도 등계한다, 항상 그래서, 건물 등기부 표제의부에는, 대지권도 등계하고, 토지인교,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도 등계한다, 3번, 대지권도 등계할 때는,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저당권은, 이 전능기부와 저당권은, 건물 등기부에 등계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땅까지 뭐예요, 자동적으로 미친다, 어디까지 미친다고, 땅까지 자동적으로 뭐예요, 자동적으로 미친다, 자동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그래서 뭐예요, 대지권도 등계할 때, 권리, 대지권도 등계할 이후에, 권리에 관한 등계는, 건물 등기부에 등계하면, 토지 등기부에 등계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토지 등기부의 효력은, 토지까지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에다가, 이 토지 등계 외에는 뭐예요, 굳이, 자, 저당권 등기나, 이졌등기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용익물건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 5번에, 토지의 수익권이 대지권일 때, 그 뜻 등계할 때는, 토지 등계 얘기를 해요, 아까도 했죠, 이졌등기 저당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졌등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다,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63번도 이제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보자, 별표하시면, 자, 거기에, 그 집합건물 등계가 하나 설명으로 틀린,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래서 다시 이제 보자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관이 구분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할 경우에,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촉탁이 아니라, 뭐예요, 이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는,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자, 신청을 받아서 어디, 자, 이 표제부에,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신청 받아서, 무슨 등계하면, 대지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어디에다가, 이 토지 등기부 갚구나 을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은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다, 하게 되면,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를 한다, 이게 뜻등기를, 이 대지권 뜻등기는 어디에, 갚구나 을구, 갚구나 을구 상란이 한다, 갚구 을구 해당구에, 그래서 1번은 왜 틀렸냐면, 자, 거기,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이건 직권을 하는 것이다,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의 기록에, 소유권, 지옥권이 아니라,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입자권이 대지권이라는 뜻등기한다, 그래서, 거기 뭐예요, 1번은 두 가지가 틀렸는데, 하나는 뭐라고, 자, 등기관이,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를 표제부에 하면, 자, 직권이지, 촉탁이 아니라, 직권으로, 소유권, 지옥권이 아니라, 지상권의 대지권, 뜻등기한다, 직권으로, 그 다음, 2번,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변경이 있을 때는, 구분건물 소유자의 명의자가, 일동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 소유자를, 대위 나오죠, 대위,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뭐 나오면, 대위 나오면 뭐라고, 대위 나오면 있다야, 뭐 나오면 있다라고, 등기법에서는 대위 나오면 있단데, 자, 이 대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있다는 게, 그게, 폐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없다, 그거는 뭐예요, 대위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소한, 자, 폐소한 등기무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대위 나오면 있다고 생각하시고,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폐소한 의무자는 안 된다, 그 폐소한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대지권에 가는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로에 해당 고의 한 등기 순서 나오죠, 대지권 순서 나오면, 아, 여기다 저당권 하면, 여기다 저당권 등기 하면, 여기다 저당권 등기 하면, 건물등기 외에 저당권 되면, 땅에 안 해도 저당권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 토지의 지상권 등기가 만약에 돼 있다면, 이 건물등기 외에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이 저당권하고, 이 지상권, 토지의 지상권하고, 그 순위를 비교하려면, 이거는 건물등기부, 이건 토지 등기부니까, 뭘 보고 확인하라고, 접수번호 보고 확인하라고, 그래서 대지권 순서,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번호입니다, 대지권 순서 접수번호다, 대지권 순서 하면 뭐라고, 접수번호다, 대지권 순서 접수번호다, 그 다음에 4번은, 구분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 있죠, 건물만, 건물에 뭐예요, 대지권 나오고 건물만 나오면, 대지권 건물만 저당권 없다, 대지권 건물만 저당권 없다, 마찬가지예요, 5번도, 대지권 등기가 됐을 때는, 토지 등기 기록에, 저당권 없다, 이 전 등기 저당권 없다, 대지권 나오면, 대지권 나오면 건물만에, 대지권 나오면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 나오면, 토지 등기부에, 이 전 등기 저당권 없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합니다, 자, 263편이 뭐에 관한 얘기예요, 합필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하필 얘기했던, 등기법상의 합필은, 자, 등기법상에서, 등기법의 합필은, 합병은, 합병 합필 있죠, 몇 가지만,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무조건 뭐예요, 뭐가 나오면,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과,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토지, 하필 대상 토지 전부에 있던, 일부에 있던, 무조건 용익물권, 임차권 무조건 합병이에요, 근데, 자, 근데 뭐예요, 이제 합필 대상 모든 토지에, 모든 토지에, 저당권은, 저당권은 무슨 말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등기원인연월일과, 뭐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그 다음에 뭐라고, 접수번호가 같아야 된다, 접수번호가 동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하필 대상 모든 토지에, 모든 토지에, 신탁등기 있죠, 신탁업부 내용이었던 신탁등기, 일부 토지에 흰탁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토지에 흰탁등기와 합필이 가능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오기, 자, 1번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은, 아, 당연히 안 되죠, 왜, 저당권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원인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있어야 돼요, 물론 1번 대장천바라는 곳이고, 그래서 4번 일단 쓰였다, 자, 당연히 1개월 의무가 있고, 자, 넘기시면, 자, 거기 2번 문제는 옳은 거 그랬어요, 2번 문제는 옳은 걸 한번 보자, 옳은 거, 옳은 거 보시면, 일단, 토지의 집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토지수의자, 토지수의자의 등기명인은,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개월의 의무, 자, 항상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소반청이 뭐 한다고, 촉탁한다, 촉탁, 그 다음에, 자, 거기, 등기관이 지적소관으로부터, 토지표시와 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지받았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집권으로 표시 변경한다, 라고 써있는데, 아, 그건 뭐예요, 얘기해 지금,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등기부 있죠,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은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소유권자가, 자기 땅 답에다가, 인허드가 받아서, 집을 저어갖고, 대로 고쳤어요, 그럼, 이 지금 표제부, 이 답을 대로 고쳐야 되는데, 이 안하고 바쁘니까,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인청하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자, 이렇게 이전는 게 안 받아줘야 돼, 왜냐하면 여기 첨부한 대장이, 이건 대로 바뀌었는데, 등기부는 답이니까, 일치하지 않죠,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실수로 받았어요, 그 실수로 받아서, 이전는 게 맞추고,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 등기, 이 소관청에서는, 왜 니네가, 우리가 된데, 니네가 답인데, 토지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왜, 왜 그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오냐, 못 바뀌었다, 불바 통지예요, 불바 통지, 니네 이거 대로 고쳐라, 그죠, 이 불바 통지를 보내주면, 일단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한테, 을한테 뭐예요, 일교의 의미를 줘서, 을이 안 고치면, 이제 뭐예요, 을이 안 고치면, 그때서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예요, 을이 안 고치면, 직권을 하겠다니까, 그래서 통지받는 날부터, 일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표시 변경 등기 할 때는, 등기명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변경 등기 사실을, 뭐예요, 그 모두에게 통제한다, 그 모두에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한테 통제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했을 때는, 합병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에 분명히 그랬어요, 대인하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라고, 없다가 아니에요, 구분건물에 변경을 하든, 일부 구분건물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회에서 등기할 수 있어요, 자, 등기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틀린다, 그래서 이 옳은 것은 모로지, 몇 번만, 1번만은 옳은 것이다, 자, 4번을 별표하시고, 4번을 별표하시고, 자, 뭐라고, 갑이 자기 소유의 A, 토지, B를 합병기, 합빌리기 나오죠, 1번이 답이에요, 왜, 자,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은, 그 워닝 필요 없어요, 전세권 나오면 무조건 합필, 4번과 5번처럼, 자, 지상권, 전세권, 이건 뭐예요, 양립하지 않죠, 두 개를 더하면, 자, 이런 식으로, A 땅의 지상권이고, B 땅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있으면, 합해봤자, 이거는 뭐예요, 지상권은 여기만 지상권이고, 전세권이 여기만 지상권이니까, 중복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당권은 항상 뭐예요, 자, 3번처럼 저당권 앞에 무슨 말이, 등기, 원인, 연어, 일가, 접수번호와 동일하다, 그 말이 꼭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5번을 별표합니다, 5번도 뭐하고, 5번도 별표하고, 다음 중 변경된 게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뭐에 대해 틀린 거, 변경된 게 틀린 거, 일단 1번,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단독인 거, 주등기예요, 부동산 표시변경은,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단독이고, 항상 주등기다, 그 다음에 2번, 자, 토지의 분합필의 경우에, 등기부의 신설과 폐쇄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합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분할이니까, 등기부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등기를 합병한다는 것은, 등기부 하나가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분합필이라는 것은, 자, A 땅하고 B 땅이 있을 때, 면적 500이고, 여기 400이면, 500에서 200만 떼어다가, 이쪽 붙이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300이라고 부동산 표시변경하고, 이거는 뭐예요, 자, 200 더하니까, 600이라고 부동산 표시변경하지,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폐쇄하고,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분할필은, 신설과 폐쇄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1개월 의무가 있죠, 소재는 뭐예요, 소재는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자, 소재와 지번 변경도 1개월 의무가, 법적인 얘기인데, 원래 직권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일단 표제부는 무조건 몇 개월 의무예요, 1개월 의무가 부과된다, 맞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변경하려면, 먼저 등록사항, 그러니까 대장을 먼저 고치고, 그 고친 대장을 갖고 해야 되니까, 뭘부터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기명인의 변경등기는, 단독인청이고,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권리변경은 공동이고, 부기등기로는 하지만, 이승판 없죠, 이승판 없죠, 이에 관계네,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무슨 등기하라고,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해야 된다, 이게 주등기, 주등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6번은 뭐예요,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뭐예요, 옳은 거, 변경등기에서 옳은 거, 그래서, 1번, 건물구조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문대장을, 먼저 건축문대장을 바꿔야 되겠죠, 기재상을 변경해야 된다, 그 다음 행정구에 보이시면, 누가 하는 거고, 등경식군이죠, 충청남도 연기문이 세정시가 됐으면, 자, 누가, 직권한다, 그 다음에, 건물면적이 변경됐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표제부 얘기죠, 건물면적이니까, 부기등기 방법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 이건 주등기로 해야 돼, 주등기, 네, 그래서 일단, 1번이 옳은 거예요, 항상 뭐부터 먼저 오고, 위치라고,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변경등기가 아니니까, 1번이 옳고, 2번은 직권할 수 있다고, 3번은 뭐라고, 주등, 표제는 주등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명의자의 표시변경은, 명의자가 이름을 개명한다든가, 명의자가 주소, 이사를 온다든가, 이건 항상 명의자만이 하는 거예요, 단독신청이다, 근데 건물구조가, 시멘트벽들이 철근을 바꾸죠, 강의는 뭐예요, 종전, 종전 변경사항을 맞춰야 돼요, 맞춰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맞춰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8번은 뭐예요, 경전등기인데, 우리가, 후발적, 이렇게 한마디로, 그 내용이 후발적으로 고치면, 변경이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변경등기 한다고 하는 것은, 경자가 어디, 고칠경자가 어디 있어요, 뒤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내용이 후발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답이었는데, 자, 나중에 뭐예요, 그 논에다가, 인허가 봐서, 집 졌죠, 그래서 뭐예요, 치러서, 그래서 대가 됐다, 이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변경사항이 생겼다, 경경등기라는 것은, 경자가 뭐예요, 경자가 앞에 있죠,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친 것이다, 경경등기, 자, 자, 그 8번에, 경경등기라는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래서, 소유권이, 소유권이 뭐가 되노, 이전된 후에도, 종전소유권에 대한, 명의자의 표시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아,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그 소유권의 명의자 표시변경을, 뭘 하겠어요, 어, 자, 그런데, 거기 부동산 표시변경,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경등기일 때, 2개강의 3자의 승낙지의 여부가 문제될 겁니다, 표시변경은 뭐가 없어요, 표시변경은 이해관계 자체가 없어요, 표시변경은 뭐가 없다고, 이해관계 자체가 없다, 표시변경은, 자, 그러면 3번, 등기상의 일부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 일부 말수 의미의 뭐예요, 경경등기 할 수가 없다, 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가 있다, 아니예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경등기 할 때, 대표적인 얘기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지금 대장상, 대장상, 자, 소유권자가 가바구우라고, 2분의 10 갖고는 소유자예요, 근데, 어디 등기부상의 갑이 몰래, 자, 을몰래, 이렇게 뭐예요, 보존등기에서 갑이 단독순위를 해놨어요, 지금, 이게 절대 무효가 아니라니까요, 일부분은 이제, 자,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유의하니까, 고초라니까요, 고초, 그래서 1-1번, 1번 뭐예요, 소유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경정등기에서, 을의 몇 분의 몇을, 2분의 1을 집어넣어다니죠, 그래서, 일부말수음이에요, 일부말수음이, 일부말수등기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일부말수음이다, 여튼 그래서 거기, 자, 경정등기는, 어, 경정등기는, 일부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 등기말수음이, 그래서 일부가 부족하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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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가, 예컨대 만약에, 어, 이런 식으로, 어,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에 누가, 자, 이렇게 1번, 표제부는 마찬가지예요, 충청도, 원래 이게 이 땅이, 원래 이게, 원래 이게 된대, 자, 충청도 100, 답, 면접 500이죠, 된데, 뭘 썼어, 답이라고 잘못 썼어, 처음부터 잘못 쓴 거야, 나중에 집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이걸 모르고 쳐라니까, 2번 똑같고, 이 답만 모르고 쳐라니까, 이게 부동산 표시, 경경능이에요, 이 일부 말씀이다, 일부, 변경사항은, 변경사항은 당이 치워라니, 일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법인 아닌 사단, 사단이 법인화 됐죠, 주체가 바뀌는 거죠, 아, 비법인이 법인 됐으면 주체가 바뀌는데, 이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아니라, 나중에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그럴 수는 없고, 자, 당연히 뭐예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주 1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체하는 상속재산 분할협회를 할 때는, 경정능이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자, 뭐하는 게, 원칙이, 그 소유자의 의사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안 하니까, 민법이 1.5, 1일 이렇게 뭐예요, 그 법정상속분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자, 만약에 법정상속분을 했다가, 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기댄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거는 변경능기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경정능기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원칙이라고, 법이 정한 상속분이 원칙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의사에서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자, 그거를 이제 안 해갖고, 법정상속을 만약에 먼저 해놨다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경정능기 한다, 그런 얘기예요, 경정능기,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268페이지 9번, 등기사무위에 관한 서명도 틀린 것에서, 등기인청원 신청정보가, 전산등호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랬죠? 물론 등기가 완료되면, 자, 그렇게 저장할 때, 접수될 때, 접수할 때 수입권이, 자, 취득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뭐예요? 이 접수는 저장할 때 접수한 걸로 보고, 그 다음, 일동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일동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의 일등기식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3번 봤죠? 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직권경정능기 하실 때는, 전원한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중 1인한테만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할 때, 그죠?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기고, 자, 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환이 왜 전산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에서 할 수 있고, 몇 번이, 3번이, 그 중 한 사람한테만 뭐하면 된다, 한 사람한테만 통제하면 된다, 한 사람한테만, 자, 마수등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